안녕하세요. 굿만마한 제대로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어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해야 돼 말아야 돼 부터 어휘를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겨우겨우 어휘를 하고 있긴 한데 정말 너무너무 안 외워진다 라고 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주목해 주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어휘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매일매일 쌓으신다는 느낌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어휘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휘 강좌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번에 어휘 강좌만 모아서 어휘 패키지만 구성을 했으니까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 듣는데 30분 정도 걸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어휘를 쌓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휘 강좌까지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문제풀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커리 안에서도 기출, 그리고 기출동형, 모의고사 이런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문제풀이 안에서 쌓이는 어휘들이 매일매일 있을 겁니다. 문제풀 때 한 번 보고, 단 맞힐 때 한 번 보고, 그리고 해설 강의 들을 때 한 번 보고 그리고 그날그날 쌓이는 어휘들을 조금 모아두었다가 복습의 과정에서 한두 번 보게 되면 그것들이 매우 간단하고 얕게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섭게 어휘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어휘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어휘를 하고 있긴 한데 왜 그렇게 안 외워지냐? 이게 과연 외운다고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 우유를 흘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한 번에 닦았으면 됐는데 좀 두었더니 그 식탁 위에 우유가 굳어서 물티슈로 쓱 닦았더니 안 닦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온몸에 힘을 콱 주고 반드시 한 번에 닦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확 닦으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우유가 쉽게 안 닦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탁 위에 굳은 우유는요, 반드시 닦여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물티슈를 가볍게 들고 근데 닦일 때까지 살살살살살살 여러 번 문지르면은 그 우유가 닦이거든요. 여러 번 문지르면 안 지워질 리 없잖아요. 반드시 지워집니다, 여러분. 빨리 해치우겠다라는 마음에 힘을 꾹 누르고 한 번에! 라고 해서 되는 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살살살 여러 번, 여러 번 보면은 이 내 머릿속에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 일정한 노출이 쌓이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그런 순간까지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아직 내가 좀 몇 번 안 문질렀구나. 여러 번 안 봤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또 보고, 어? 또 보고, 어? 또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노출에 딱 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봤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 번 보면요, 당연히 외워집니다. 아직 덜 봤기 때문이고요, 덜 문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 번 보면은요, 식탁 위에 우유가 닦이듯 당연히 외워져요. 그냥 살살살살, 그냥 가볍게 보자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외워집니다. 어휘가 안 외워질 때, 과연 이렇게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제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공부는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담고 있는 것들이, 내가 쌓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마치 투명한 통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보인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내가 벌써 이만큼 쌓았구나. 아, 힘들었지만 벌써 이렇게나 해냈구나. 아, 내가 아직 덜 쌓았구나. 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열심히 움직이시고 아, 오늘도 내가 이만큼 쌓았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쌓은 것들이 아, 장기 조정으로 가겠구나. 그럼 명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자! 아자!